아쉽냐? 아쉽지, 정말 아쉽지. 여기 그 눈물이 이제 템스 때 빛을 발하게 해줘요. 실수한 거는 나중에 다 얘기하고 어차피 끝나고 뭐 놀러 가겠지, 이거 끝나고. 그거 그거 보고 강가 있잖아. 보트 타는 거 알지? 그 조그마한 나무배 같은 거. 그거 타러 가자. 탈 시스템입니다. 타면 심한 거. 내려가는 거 아니냐. 생각을 공유하고 뭐가 불만인지 이런 걸 공유해서 감정적으로 나왔던 거 같아. 그거 같아서 그냥 웃으면서 끝난 거 같아.